Q. 선수분들 안 다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 멤버 그리고 모든 국민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 저도 내일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무대를 하면서도 선수분들 생각하면서 저도 저 또한 열심히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치지 마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았습니다 화이팅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